대성기신론이라 김영진 시방의 최성어 편지시며 생무에 자제하사 구세대비자와 급피신체상인법성진여해와 무량공덕장인여실수행등하옵나니 위용영중생으로 제의사사집하고 기이 대성정신하야 풀종부당고라 노날호대유법하니는기마하연신근일세시고로 응설이니라 설류 5분하니 운하위오 1자는 2년분이오 2자는 2비분이오 3자는 해석분이오 4자는 수행신신분이오 5자는 근수익분이니라 초설 2년분호리라 무날 유하인연으로 이조차롱고 다발시인연이유 팔종하니 운하위팔고 일자는 2년 총상인이 소위 이령중생으로 이일체고하야 더 구경낙이라 비구세간명리공경고로다 2자는 위이오 해석열의 근본지의하야 영체중생으로 정해불류고로다 3자는 위이령 성건성숙중생으로 마하연법하미마야 풀태신고로다 4자는 위이령 성건미소중생으로 수석신신고로다 5자는 위이시 방편하야 소악읍장하야 선호기심하고 원리치만하야 출사망고로다 6자는 위이시 수석지간하야 대치히 범부위성심가고로다 7자는 위이시 천년방편하야 생어불전하야 필정불태신신고로다 8자는 위이시 하야 거헌수행고로다 6여시등 2년 1세 소위로 차론하나니라 7자 문할수달아중의 구유차법연을 하수중설이니고 8자 다하발수달아중의 수유차법이나 이 중생 근행이 부등하고 수혜연별이니라 8자 소위 여래제세엔 중생이 근하고 능설지인도 색성없성하야 8자 원어밀련의 이루 등에 할세적 불수로니어이다 9자 양열의 며우에도 호교 중생은 능히 자력으로 강문히 치해자 하며 9자 호교 중생은 역히 자력으로 소문히 다해자 하며 9자 호교 중생은 부위 강론 문다위보니라 하고 10여 총지 소문히 섭다흐하야 능치해자하니라 9자 여시차론은 이옥총섬열의 광대심법 무변의 고로 10여서 부위보니어ņ삼횟자른소문 이 중생은 여성전정전과 10여 열심히 요ک도 했다흐하니라 9자 여시섭시해자하니라י 10여 Fairiful 그 자세 facult capital에서 10여 $5.29.60 geometry 내 Eastern상이다 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 하나니 어허요 차시마야 현시 마하연의 하나니라 아이고 시심 진녀상이 적시 마하연체고니라 시심 생멸인년상이 능시히 마하연 자체상용고니라 소원의자는 적유삼종하니 운하위삼고호 일자는 최대니위 일체법이 진여평등하야 부정강고요 이자는 상대니위 여래장위 구족무량성공득고요 삼자는 용대니 능생 일체 세간과 출세간 선인과고니라 일체제불의 보혼 소송골묘 일체보살이 개성차법하야 도열해지고니라 이슬린연분호니 차설해석분호니라